종알종알 동물이랑 배워요. 한글놀이 누구랑 할까요? 아니야, 나려! 내가 어디로 할래? 나야, 나려구! 그래, 그래, 결정했어! 오늘은 개구리랑 한글놀이! 개구리 개구리 얼굴에 풍선이 달렸네! 울음주머니야. 개구리들은 이 울음주머니를 부풀려서 노래를 불러. 그게 대체 무슨 노래야? 궁금해! 사랑노래 수컷개구리는 노래를 불러서 짝을 찾거든. 개구리 너 사랑군! 개구리!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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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이야, 팔딱팔딱 놀이할래? 팔딱팔딱 응, 우리 개구리들은 멀리뛰기 선수거든! 개구리 Buy가 난랭팔딱 개구리 пре함기 개구리가 팔딱 팔딱팔딱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 팔딱팔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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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처음부터 개구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동글동글 아리였다가 자라면 꼬물꼬물 올챙이가 되지 그런 다음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오고 꼬리까지 짧아지면 아빠처럼 멋진 개구리가 되는 거야 대단해요 올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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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챙이, 올챙이, 올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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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 까불야의 똥을 쏴 팔딱팔딱 팔딱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팔딱팔딱 팔딱팔딱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팔딱팔딱 꼬물꼬물 올챙이 뿅뿅뿅 꼬물꼬물 올챙이 뿅뿅뿅 팔딱팔딱팔딱팔딱 개구리야 오늘 배운 글자는 개구리 팔딱팔딱 웨키 퀴즈 첫번째 오늘 배운 글자는? 1번 2번 난 1번 그럼 나도 1번 정답은 1번 모두 모두 정답 맞쌉다 맞쌉 맞쌉 1번 1번이라구 내가 맞췄다구 잘했어요